어우 잘가 받을만한데 아 에라이 와우 레전드 그냥 아 근데 뭐하지? 아웃을 해볼까? 칼론 요즘 웹툰 뭐가 재밌어요? 내가 다른 건 안 봐도 이거는 진짜 막 포키까지 구워가면서 본다 막 그런 거 있음? 요즘 딱히 보는 게 없어가지고 웹툰을 사다린 어딨나요? 여기요 요즘 웹툰은 추천해도 제목 때문에 거부감 들어서 안 보던데 제목이 살짝 두 줄 넘어가는 느낌은 좀 거부감 있긴 해 어쩔 수 없이 살짝 그 마법 쓰는 그런 거 있음? 해리포터 느낌에? 살짝 그 상태창 이세계 이건 그렇게 막 안 그리더라고 근데 오히려 막 마법 쓰고 그런 거는 괜찮더라구요 아 아 아 왜 이렇게 세냐 탈론 자 점화 가던 탈론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음 그래 그래 2레벨이 된 점화 탈론은 깜짝 킬각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아 아 대기딕인데? 아니 어 타노나 고맙다 뭔데? 아 나 연운 샀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연운을 안산대 해줘 해줘 사비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? 난 대포만 먹으면 돼 대포만 먹으면 어 잠깐하게 아 아니 포탑아 평타를 잘하면 어떡해 에헤이 더 좋네 이거 아 나가리 되는데 어허 야미 안되네 허허허 쭉 뺏어야 됐나 칼로온 좀 많이 쎄보이네 그죠? 아 아 아 아 나는 이거 전력 먹는거 아니라고 봐 어? 야 맛있겠다 아니 이게 내 킬이 아니야? 아쉬운데 아쉬운데 사비 응 이거는 주자고 칼로온한테 죽겠다 카르마야 칼로온한테 죽겠다 카르마야 오 뭐야 내 킬이야? 좋은데? 그것도? 꿀맛? 어 달다 아 어우야 아 베리 노플 도냐를 가긴 해야 되나? 근데 탈론도 아까 그 엄청 잘 큰 탈론이 아니라서 대놓고는 못 들어온다 그죠? 어 이런거 좋아 좋은데? 꿀맛 아 저기 안돼? 좋아요 야 맛있는데? 얘네 왜 단체로 던져주냐? 오케이 여기까지 야 맛있다 나 킬 몇개 먹은거야 근데 아우솔 패시브 뭔지 알죠? 상대가 그냥 아우솔 아무것도 안해도 급해지는 아 이거 상대 아우솔인데? 뭐 해야되는데? 야 박아 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엎어진거 같은데? 그거 있잖아 이대로는 안된다 뭔가 해야된다 탈론이면 그 압박감이 더하거든 뒤로 한번 텔프 타볼까? 또 다른 지는 꿀맛 근데 이거 뭔지 알죠? 탈론이 어 내 그럴줄 알았지? 그거 절대 바로 집 안가지 탈론 입장에서 그죠? 자 이런건 백핀 찍고 나는 어차피 못가니까 그냥 여기 미는거야 나는 아웃돈이니까 자 탈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냥 툭 어 잘가 바루스야 아이고 Q 첫타 맞았으면 제대도 잡았겠다 아까운데 4명이 다 죽고 혼자 파밍하고 있는 아웃을 보면 살짝 얄멸할 수 있는데 뭔지 알지 이게 최선이었던거 상대 잘했네 룰루까지 있는건 몰랐다 그죠 뭐야 잘못봤나? 다음은 뭐였지? 몰카인가? 캐멜 사오는게 맞는데 이거는? 어 뭐야 가져봤는데? 아 까비 이 정도로 만족하자고? 가로나 그러지마라 오케이 굿 여기서는 존여을 좀 갑시다 어 이거는 나도 가져야겠는데 상대 이거 뭔가 한다 뭔가 하려고 한다 이거 잡을만한데 저것도 아우 룰루야 왜그래 자꾸 이거 뭐 안되나? 자비 여기 룰루가면 룰루가? 아우솔 4코어 야 아우솔 4코어 진짜 재앙했네 이거는? 접고개 재앙 4코어 아우솔 와 님들 이거 숫자 올라가는거 보여요? 좀 신기하게 되는데 어 나쁘지않아? 좀 나빠? 환상강림까지 쓰면 안될거 같은데 고운 못들어오게 하고 아이고 죽었다 할만한데? 야 런블 센거 봐 런뻔뻔는 뭔가 이번 시즌 노면서 더 세진거 같애 막 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리안들이 갈 수 있는거부터 마음에 안듬 이거 원래 마나쓰는 챔피언 전용이였는데 탈론 바텀가고 많이 무리했는데 상대? 도와줘 일단 귀환해 헬퍼로 봐 일단 4코어 탈론의 모든 딜을 나 혼자 맞은것만으로도 이득이긴 해 음 그래그래 돈은 맞아 용차 오케이 굿 징 굿 굿 징 징 징 굿 굿 징 징 아 뭔가 아쉽네 아이쿠 아이쿠 아 너무 아까운데 미니언아 좀 비켜봐 미니언아 좀 비켜봐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이득은 안이긴해 누구 왔는데 타금 풀템 싸움이 돼버렸구나 아우솔 입장에서 크게 나쁘진 않지 오케이 17% 미만의 적을 처용합니다 레전드인데 탈론 어디갔지? 근처에 있을텐데 아 아 떡이 한두 오케이 GG 아 수고했습니다 야 그래도 밸류는 안 밀리네 이게 아우솔이지 시원하다 그냥 양호 보고요 응 또 탈론 세조 아니야 어떻게 된거야 탈론 상대로 괜찮은 것도 없나 이현솔 하기엔 좀 그 싫잖아 그죠 아우솔로 가자 시간이 너무 촉박했음 상대가 픽을 너무 빨리해서 맞아요 상대 어차피 다 들어와야 돼서 아우솔이 이 깔아두면 또 맛있거든 근데 이거 글씨체 실화에요 이거? 아니 글씨체 왜 이렇게 바뀐거야 모임 어딘가 찌부되어있는데 그냥 아니 이거 실화임?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아 나 이 효과음 처음 들어봐 아니 뭐야 아니 아하 오케이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큰돈을 아 일경교 아이 감사합니다 아 나 나 나 나 이해할 수가 없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가보자 가보자 정말 다행이다 우리 정글 뭐하지? 아무것도 안하네 독하다 독해 미션 실패 미션 성공 프레잇 아이 감사합니다 일경교 아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어 뭐야 이거 바비 나도 왔어 얘들아 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아 일경교 감사합니다 이거하고 어 굿 뭔데? 야 지나 이거? 어? 파이팅 좀 하면서 지나? 어? 야 나 잘못 썼어 에헤이 아 뭔가 아쉽네 어어? 손에인가? 모르겠다 근데 아까 전멸 빠진게 좀 아쉽다 그죠? 세조가 안보이네 많이 망했나보다 그죠? 아 아 아 센거 보소? 상대 노플 W를 맞추면 어 아 아 오케잉 가볼까? 징 징 징 징 아 이거밖에 안돼? 길이 너무 약하다 오케잉 요거까지? 가비 어우 아까워 슛 어우 잘가 다 될만한데? 다 에라이 와우 레전드 그냥 아니 대천사 타이밍이 이렇게 돼? 나도 인장질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그래그래 인장질 했겠다 너도 당해 바로 인장질 해주마 음 여기는 내가 막을게 얘네 뭐야 가비 전멸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누구 전멸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찍지 말자 아 이거 다 죽었다 음 잘가 내가 한다고 이게 될까 근데 안되겠다 들어오나 상대 이게 된다고 그거는 좀 애매했지 그래 그래 야 이걸 다 박아준다고? 뭐야 어 고맙다 뭔일이요 아니 4대5를 그냥 박아주던데 상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거야 징 가보려 이거 한번 해주고 음 그래 그래 너도 좀 당하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? 나쁘지 않다 이거는 음 난 빼야겠다 아론도 줘야될지도 아아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2쿨 돌았으면 와우 몰랐는데 그죠 텔포 탈 데가 없어 얘들아 누가 텔포좀 아니 와드좀 오케이 음 나쁘지 않아? 징 굿 아론 되는데 아웃불이라 빠르거든요 고고 혀 자 오케이 나눠서 가자 어 나눠서 가는거 아니였어? 어 나 여깄어 얘들아 일단 먹었다 조냐 미리 써 그냥 굿 징 징 징 징 흐허허허허허허 음 그래그래 바로 인장질해주마 아미 나한테 라인존 솔킬 한 여섯번다고 인장질 계속하겠다 넌 손에좀 보자 음 그래그래 미드차이 아 이게 전챗이 없냐 너무 아쉬운데 주ets 힘든ude 오 소가했다 얘들아 직 Bet 설정 공유 왜 가기 맛있다 맛있어 어우 달다 그리고 음 이제 큐 안돌려 조마 음 나 만나려고 큐 열심히 돌려 나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 탕은 점수 맛있다 음 허수고요